심박동이 불규칙하면 부정맥이라고 하는데요 어지럽거나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나면서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삼진제약이 부정맥의 조기 진단을 돕는 차세대 착용용 웨어러블 심전독이 S-Patch EX를 출시했습니다 S-Patch는 삼성 SDS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와 삼성전자의 바이오 프로세서 그리고 삼성병원에서 설계한 알고리즘이 함께 적용됐습니다 부정맥의 조기 진단은 물론이고요 환자 관리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의료기기인데요 웨어러블 심전도 관찰기기와 클라우드 기반의 심전도 인공지능 분석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삼성 SDS에서 분사한 웰리시스가 개발했고 삼진제약은 웰리시스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1세대 버전에 이어서 이번에도 국내 사업을 맡았습니다 가슴 주변에 9g 정도 가벼운 패치를 부착하면 생체 신호 수집에 특화된 반도체 칩인 삼성전자 바이오 프로세서가 심전도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환자의 스마트폰 클라우드로 실시간 전송된 데이터는 인공지능 기반으로 분석돼서 의료진에게 곧바로 결과를 제공합니다 특히 이번 2세대 버전은 자체의 내장 메모리가 있어 검사하는 동안 잠시 스마트폰과 떨어져도 환자의 심전도 데이터를 손실없이 보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서 나온 1세대 제품인 S-Patch 카디오는 출시 2년 만에 국내뿐 아니라 유럽과 호주 인증을 받아서 14개국 이상에서 판매된 바 있습니다 삼진제약은 이번 2세대 버전 S-Patch EX는 더 많은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판에 앞서 삼진제약과 웰리시스는 국내외에서 다양한 임상을 마쳤는데요 기기의 활용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세브란스 병원 등 국내 주요 대학병원과 미국 스탠포드 의대 등 해외에서 추가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진제약의 전인주 의사는 앞으로 S-Patch EX는 환자의 부정맥 진단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건강검진, 심장질환 퇴원 환자의 사후관리 등에도 폭넓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8월 12일 이후 계속 하락세를 보였던 삼진제약의 주가는 이번 2세대 웨어러블형 심전독이 출시 소식을 앞둔 8월 23일부터 이틀 연속 오름세를 보여서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taught the 수 Calm 한국 한국